양도 및 취득 시기로 가보죠.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48쪽에 들어있는 내용은 48쪽은 작년에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작년에는 단독 문제였다니까요. 나도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양도 시기가, 양도 날짜를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양도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러면 시기를 물어보면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는가?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내 집에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상대방한테 뭐 받으면 넘겨주겠는가요? 그래요. 돈 받으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돈 받기로 하면 넘겨주는 거예요? 실제 받으면 넘겨주겠는가요? 실제 받으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들은 거예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상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서류상으로 청산하면 넘겨줘야 되는가? 실제 청산하면 넘겨주겠는가? 실제 청산하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이 안 되면 언제 넘겨주면 되겠는가요? 등기 접수일로 가요. 계약서로 가면 안 돼요. 등기를 접수한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대금을 청산일하고 이 날짜하고 등기 접수한 날하고 서로 비교가 됐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둘 중에 무슨 날로 가면 되고 그 중에 빠른 날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풀 수 있겠는가? 이 대금 속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 대금 속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어떤 분은 채위한다? 어떤 분은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저 이름을 말했잖아요. 시기. 여기서 시기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소유물의 대금만 받아야 된가요? 다른 것도 받아야 된가요? 그 소유물의 대금만.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그 소유물의 대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포함이다? 제외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예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는 포함이다? 어디서는 제외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만 생각하면 돼요. 시기. 시기는 넘겨주는 날. 그러면 실제로 그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그 소유물에 대한 대금만 받으면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빼고 실제 그 물건값만 청산이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장기 할부. 장기 할부 나오면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래요. 임기원 선생이 머리 글자 따서 애우기 시키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그런 거. 그 머리 글자가 아니라 다르게 나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안에는 몇 개만 들어있으면 된다. 세 개만 들어있으면 돼. 그런데 세 개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소인사 이렇게 막 애웃더라고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라고 그냥 등기 접수라고 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앞에 소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등인사 이렇게 애웃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했네. 머리를 좀 많이 쓰셨네요. 우리 임기원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제일 빠른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세 개를 출제위원이 다른 걸로 바꿔놔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요.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 세 개가 안 들어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빠른 날 이렇게 마시면 돼요.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정부한테 나 건물, 이 건물 신축했는데 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나 여기 들어가서 살아도 좋을까요? 하고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내 허가에 승인. 승인 내줄 테니까 들어가세요.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 승인서를 교부한 날.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이 중에서 승인서 교부 안 받고. 승인서 교부 안 받고 바로 들어가서 뭐한 날? 사용한 날.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이러면 돼요. 증여. 증여 조심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우선 증여받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는. 취득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이런 식으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왜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쓰냐면요.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 자체를 정부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계약일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일 대신에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사실 판단해서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작년 시험이 여기가 34의 기출문제 정답으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앞에가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그대로 읽은. 완성된 날. 만약에 앞에가 확정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확정 그러면 끝에 가서 확정된 날. 확정된 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완성. 그럼 완성된 날. 확정. 확정된 날. 환지하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환지라면서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네요. 그럼요. 땅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땅을 새로 샀는가요? 그 땅. 옛날 땅 그대로인가요? 옛날 땅 그대로. 그대로. 옛날 땅 그대로 읽어봐요. 환지가 된 것을 나중에 팔아서 팔았더라도 옛날 땅 그대로를 팔았으니까 환지 전.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는 것은 면적이 증가나 감소된 것은 양도가 되거나 취득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양도나 취득은 지금 무엇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요? 환지하면서. 환지하면서.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게시판에다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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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에다가 공고했으니까. 오늘 붙였으니까. 오늘부터 일약이다. 내일부터 일약이다. 그럼 다음 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 다음 날을 빼놓고 출제하거든요. 공고 1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돼. 그럼 취득세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러면 고시일 그러면 그날이든가 다음 날이든가 다음 날. 공고 1 다음 날. 고시 1 다음 날. 검사 도장 찍으면 그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내는 거예요. 장기 점유. 어? 나왔네요. 양도소득세에서 점유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조금 물릴 생각한다. 많이 물릴 생각한다. 많이. 그러면 양도 차익을 많이 늘리려면 취득 날짜를 20년 뒤에 날짜로 잡아라. 20년 전으로 잡아라. 전으로. 그래서 여기는 점유를 게시한 날. 점유 게시일 그랬어요. 여기도 취득세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무슨 날 그랬던가 등기 한 날 등기 한 날. 20년 뒤에 등기 했을 때를 취득일로 찾고 취득세는 등기 한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게시한 날.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가 됐네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버렸으니까 취득 날짜도 언제로 돌아가야 된가요? 원래대로. 당초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여기를 뭐라고 내냐면 무효 판결을 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내요. 무효 판결을 받으면 새로 취득한 물건인가요? 옛날 물건을 돌려받았는가? 옛날 물건 돌려받았으니까 취득 날짜도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이거 잘못 풀면 바로 틀려버리시네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자, 허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장금 날짜가 9월 20일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허가가 떨어지는 것은 10월 26일 날 허가가 떨어졌어. 자, 그러면 소유권은 장금이 지급되면 소유권이 움직이겠는가요? 허가가 떨어지면 소유권이 움직이겠는가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양도라는 것은 넘겨주고 대가 관계가 있으면 양도라 했지 언제 소유권이 움직이냐면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 움직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 움직이지만 세금 신고는 대금을 청산하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그렇죠. 신고만 허가 떨어지면 하는 거지 소유권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참은 틀리신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탁 틀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알겠는가요? 출제 이혼도 알겠는가요? 출제 이혼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골라서 내는 거예요. 자, 수용. 수용도 양도죠. 그럼 수용 양도니까 수용은 세 개인데 이 지문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수용개시일. 다른 건 신경 쓰면 안 돼요? 수용개시일만 넣어가지고 빠른 날. 다른 건 신경 쓰면 안 돼요. 세 개 중에 수용개시일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수용이 나오면 수용개시일을 넣어가지고 빠른 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요. 자, 점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세네. 양도소득세에서 점유로 치득했을 때는 언제를 치득일로 잡는다? 점유개시일. 만약에 여기가 점유가 여기가 지방세, 치득세다. 그러면 그때는? 발음 정확히 하세요. 점유로 치득했을 때 치득세는 등길. 양도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한 날. 환지처분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니까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게 없으니까 환지 전 도지 치득일. 만약에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면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게시판에다가 뭐 해 주니까? 공고. 공고를 해 주니까 공고하면 그날부터 요약이다. 다음 날부터 요약이다. 다음 날부터 요약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비관세로 가보죠. 작년에는 48쪽에 3문제, 49쪽에 3문제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가 지금 배우는 쪽까지 해서 총 몇 개 났는데 4개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요. 작년에 양도소득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낭패보셨어요. 양도소득세가 진짜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관세를 받을 때 비관세는 1세대가 주택 몇 개를 1주택을 몇 년을 보유하다 팔면 2년을 보유하다 팔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하다 팔면 그 경우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요? 비관세대요. 단, 단, 단. 1세대 1주택 2년을 보유했더라도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넘으면 비싼 집으로 보고 세금 물린다. 그렇죠. 국세니까 얼마? 12억 초과. 지방세라면 9억 초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세대 중에는 나와, 나와 내 배우자.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무슨 글자가 써져 있는가요? 저, 및. 우리 국어실력, 이제 및. 그러면 나와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 취급해라. 따로따로 취급해라. 오, 국어실력 좋네요.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 보니까 나와 배우자는 따로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어도 따로따로 세대로 봐라. 하나의 세대로 봐라. 하나의 세대로 봐라. 그러면 연습. 연습 있을 건데? 없어져 보는데? 여기 있네요. 나와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 부부간에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면 그때는 각각의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만약에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면 별거하고 있으면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그런데 부부는 이제 법률상 이혼을 했어. 법률상 이혼했으니까 이제 배우자인가요? 남인가요? 몰라요. 남인지 아직 몰라요. 법률상 이혼은 해놓고 같이 살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남이다.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허위라는 이야기인가? 허위. 가짜. 가짜 이혼이니까 세법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니까 세법에서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실제 생활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별도의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면 이 사람은 법률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남으로 본다? 배우자로 본다. 배우자로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까요? 우리 가족 구성원을 따질 때 일시태거자가 있으면 잠깐 우리 집에서 주소를 뺀 사람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족으로 본다?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본다? 가족으로 본다.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태거자를 포함해서 세대 구성원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 부분은 2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몇 세가 넘으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 30세 이상. 30살이 넘으면 돼요. 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는 지금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 인정이 돼. 또 마지막에 배우자의 나이가 배우자가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나이가 30살도 안 됐어. 그럼 결혼도 안 했죠. 나이가 30도 안 넘었죠. 그럼 세대 구성이 안 돼.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돼. 소득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소득을 가지고 그 집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단독 세대 인정을 받는데 기준 중위 소득의 몇 프로가 넘는 소득이며 40% 이상.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런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살아냐인가 독립해서 나가란 야인가 독립해서 나가란 야기 나이가 몇 세 넘으면 결혼 안고 소득이 없어도 보내버려야 된 거야. 30세 이상. 이번에 명절 때 30살 넘어서 부모 집에 같이 있으면 눈치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30 넘었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언제 결혼할래? 그 말을 언제 독립할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30이 넘었으면 부모 밑에 있어도 부모 밑에 있으면 동일 세대가 되고 따로 살고 있으면 별도의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결혼해야 30 넘으면 별도의 세대다. 아내도 별도의 세대다. 아내도 소득이 있어야 별도의 세대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30살만 넘으면 별도의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 둘 다 나왔는데 여기가 작년에 정답으로 출제된 거예요. 2번이 작년에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1번 파산, 선거, 처분. 그러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처분하는 것은 법원이 누군가에게 파는 것은 지나간 사람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준다. 돈 받고 판다. 넘겨주고 돈 받았으니까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양도. 이건 양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람한테 파산, 선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양도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파산 신청한 사람은 자기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 안 내고 버티네. 세금 안 내고 버텨. 그러면 세무소 직원이 아무리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도 찾아도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무소 직원만 고생하네. 그래서 정부는 처음부터 세무소 직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파산, 선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처음부터 안 받겠다. 처음부터. 이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게 비과세. 그 소득 자체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그 처분은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제가 올해 시험 볼 때 주의하셔야 돼요. 파산, 선거, 처분. 부동산, 파산, 선거로 파산 신청한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걸 찾아라. 거기서는 파산, 선거, 처분. 이것도 양도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 세무사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세무사 기출 문제면 우리 시험도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농지의 교환. 농지의 교환. 교환. 농지를 서로 교환했으니까, 서로 맞바꿨으니까, 넘겨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너도 양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보는데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면 4분의 1 이하이면 이 경우는 세금을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그런데 작년 시험은 4분의 1을 초과하면 이하를 초과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참 이상한 출제이전 참 흔한 사람이죠. 이게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큰 편의 3분의 1이면, 큰 편의 4분의 1이면, 큰 편의 5분의 1이면 이렇게 내야 돼요. 3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그러면 과세. 4분의 1이면 4분의 1 이하, 4분의 1이면 이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하니까 들어간다. 이하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럼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이 세 개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를 초과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더 야비하게 된 거죠. 작년에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낼 거다 했는데 시험은 이걸로 내버린 거예요. 작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제가 이맘때 저걸 알려줬거든요. 분명히 4분의 1 이하니까 3분의 1, 5분의 1 둘 중에 하나 낼 거다. 그렇게 알려줬는데 욕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냈어요.